이게 무슨 컨셉이죠? 내가 티모니랑 오늘 놀아주려고 종이컵을 깔아두고 니러면 숨겨둘 거거든 티모니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몰라고 제가 냄새나고 똑똑하면 그거만 파서 먹을 거 아니야? 오오오오 이티모와 같이 툭툭 건든다 이 정도면 될까? 많지 이것도 아니 더 깔자 이왕 하는 거 많긴 해 근데 근데 이쁘게 깔아야지 깔아도 오 재밌겠다 으이! 아니지 봐봐 잡아봐 잡아봐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이렇게 괜찮지? 오 오 오 오오 오 오케이 오 잘 보이네 이티모 소리 듣고 왔다잉 어이 힐모니니 지금 니 놀이하는거야 악ヒ continuation 이러 utilities 조금만 돼도 해야겠다 соб aunty 티모니 불러봐 띠! 띠! 오우! 진화가 진화가! 어머 귀여워! 밀업 몇 개 넣을 거야? 많이 안 넣을 거야. 다섯 개? 다섯 개? 오 저렇게 없네. 오 쟤 형광펜 색깔 보이는 거 아니야? 에이 그 정도로 똑똑하지는 않지. 근데 형광펜 거 엎었어. 어 진짜? 어 봐봐. 아니네. 어 봐봐 형광펜 봐봐. 형광펜만 없잖아. 냄새나잖아 형광펜 냄새. 형광펜 냄새도 있어? 그치? 나 줘 봐. 뚜껑 잡아. 이제 숨겨 올게. 팀원아 재밌겠다. 화이팅! 잠시 팀원이랑 자리 좀 비켜줘. 내가 미얀만 채우고 다시 불러줄게. 아 진짜? 알겠어. 나 같아? 움직여라. 헐려. 어? 똑똑한가? 뭐야? 야 뭐 어떡해. 빨리 닫아 빨리 닫아 빨리 닫아. 저 닫아. 못 봤어 멍청이. 기다려 이제. 벌써 아이큐가 나는데 어떡해. 이 정도면 벌써 지능이 나오는 수준 아니야? 완전 천재 아니야 천재 이거? 완전 천재 아니야 천재 이거? 쓸라가겠나? 아 둬 둬. 지가 어차피 갈거야. 기다려야지. 왜 왜 아빠 아무것도 없어. 어 뭔가.. 뭔가 밀엄 이런게 있어 지금. 아빠 저기로 가줄게. 어 저기로 가봐. 다비야. 다비는 무슨 냄새나? 그러니까. 지금 이상해 집 이상해졌어. 무 부분이 저 Disease 너무ME. 지가 아름다운 가르치고expl allegiance. 이제 집 overcome는ẩOne little time. 입은che. 물으면 날라갔어ㅋㅋㅋㅋ 너무 Meng widgets. 비가 close 먹자ending. 너희들만 łatapon 무리 statute. 한 치님들만They 정리를 target О 극복함래요. 양 symptomatic emShow. 야 음원아 뭉쳐않고 그 있음. 띄 prevention으로 Smith을 준비해 보고선 grave 진정이 비결했다 그냥 다 부시고당했는데? 너무 좋아. 꽝. 이 티몬 냄새 못먹었나봐. 뭐지? 이거 어떻게 치는 거야? 근데 티몬이가 지금 참는 게 아니라 다 던지고 다 부시고 다니는 거 같은데? 어머머머머! 얘 왜 이래? 손으로 때리는 거 봤어? 아니 이게 밀려나가면서 떨어졌어. 어머! 어머! 손으로 쳐! 왜 이런 애가 다 있대? 아 여러분 이거 똑똑하다고 못하겠는데 얘? 응식한.. 어 그래 내 스타일이야 이게 내 스타일. 봐봐 손으로 봐봐. 저기 양아치 쳐줘. 팀원아 이거 아빠 다시 커피 타먹을 종이컵이야. 조심히 써줘. 미럼에 액은 좀 뿌리지 말자. 응.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이거 파란 색깔이 묻힌 게 미럼이잖아요. 근데 팀원이가 그냥 다 발로 차고 당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. 우와! 저 날라갔어 날라갔어. 이게 동물이 주인 남는다고 하잖아. 진짜 그런 거 같아. 나랑 비슷해 얘. 우와! 이거 날라갔어. 무식하다 무식해. 봐봐 몰라. 응. 그러니까 바닥에 냄새로 남아있지. 응. 그러니까 그걸 찾지는 않는 것 같아. 그냥 다 부시는 것 같아. 그냥 다비야 빨리 훔쳐가. 미럼 빨리 훔쳐가. 오 봤어 봤어 봤어. 봤어 봤어. 난 솔직히 오자마자 미럼 하나 날려가지고 진짜 우리 애기가 천재인 줄 알았거든? 응. 그렇지. 깡패네. 누가 뭔지 알고 있네. 누구세요? 아 벗자 미안해.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. 아 진짜? 다섯 개 남았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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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어 미안해 얘들아. 이태곤 왜 저기로 가. 지금 얘네 짓는 게 제가 누구세요 해서 그래. 누구 온 것처럼. 지금 내가 봤다. 아니야. 누구 온 거 아니야. 버찌야. 오해야. 쉬는 시간이야 지금. 어 미안해 오해야 짓지마. 얘 똑똑하다. 맑게 알아들어. 강아지들도. 헬로. 풍바 나왔어 풍바. 또 있어 누구? 없어. 아유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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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버찌야 어때. 네 동생 저러고 다니는 거. 또 누구 나오세요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가득하니. 고기. 하하하하. 고기. 하하하하. 고기. 근데 얘 되게 잘 친다. 송이 거. 손으로 팍팍 치는 것 봐. 고기. 소시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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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거. 스트라이크 하는 거야? 폴링. 폴링. 싹 다 넘기는 거야, 이거? 그런 거 같아. 귀여워, 이 팀은. 지금, 어? 지금, 어, 지금 미홀 들어가 있는 게 두 개고 세워져 있는 게 세 개야, 꽝이 세 개이거든. 어딨어, 꽝이 세 개야? 난 두 개밖에 안 보여. 여기 앞에서 안 보여. 아, 그러네, 이렇게 세 개. 정신, 어머, 쳤어, 쳤어. 그럼 이제 하나 남았는데? 야, 근데 이거 괜찮은데, 놀이로? 아침반에 해주러 가면 되겠다. 응. 괜찮다. 2대 1. 1대 1. 1대 1, 이거 두 개. 그럼 뭔부터. 똑똑하면. 우리 팀원이 얼마나 똑똑할까, 보자. 하나, 둘. 우와. 코치 앞에 들어갔어. 아, 뿌어. 잘 열심히 지켰네, 그래도. 너무 주인 마음으로 해주는 거 아니야? 그냥 팀원이 멍청한 거야, 내가 왔을 때. 중요한 거는 빈깡통이 두 개는 다 많았어. 아, 근데 이게 뭔 개난리여. 여러분 이거는 지금 팀원이 지능 테스트인데, 그냥 제가 결과를 딱 짓게 했을 때, 그냥 겁나 멍청하다. 어때요? 그냥 마법이야. 무식. 엄마 닮아서 무식한 거야. 맞아요, 맞아요. 동물은 주인을 닮는다고 하거든요. 딱 저를 닮아서 무식해요. 고작 이거 했다고 지금 배가 이렇게 좀 나온 거야? 배 나왔어? 응. 배 나왔어? 만지지 말래. 여러분, 우리 오늘은 멍청한 팀원이를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눌러주세요. 유바. 이 팀원. 이 팀원. 여기 한번만 봐주세요. 팬서비스. 이 팀원. 여기 한번만 봐주세요. 팬서비스 해줘야지. 기다리자.